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 실행을 늘려야 하는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니 지칠 대로 지치고 계속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유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일을 하면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할만한 속도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요한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거듭 반복하면서 말을 해오고 있죠? 끌어당김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가적인 것이죠.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시기에도 세상이라는 파도에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인생의 가장 큰 핵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주가 혹은 신이 있다면 신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도 이 세상을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낯선이처럼 살아라 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새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게 곧 인생의 핵심 교리라는 뜻이겠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세요 라는 게 그들의 핵심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부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즉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는 우리가 그 집착과 결핍을 녹여낼 때까지 그걸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지금 목표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목표가 우리가 가진 집착을 녹여내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우주는 내가 그 집착을 다 녹여낼 때까지 필요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네 번째 즉 지금 나한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그 집착을 없애기 위해 즉 결국은 나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인간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다 상실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상황을 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국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득진득한 집착, 공포, 두려움을 전부 다 내려놓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로 나를 위한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집착을 가질 수 없는, 집착이 없는 끌어당김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망치 끌어당김 이런 건 정말 쉽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10초 동안 망치를 쥐고 있는 장면, 그리고 촉감까지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질문자님께서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할 만한 속도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오늘 밤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꽃을 더 빨리 자라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연이 우주의 본질을 애고 없이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즉 우주는 우리의 애쓴과 상관없이 벌어질 일만 벌어질 시간에 계속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의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애쓴보다는 운의 영향이 우주의 영향, 외부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연애든 성공이든 나의 노력을 혹은 재능을 외부의 누군가가 알아봐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결과의 최종 승인은 외부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부의 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운 혹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 우연이라는 외부의 힘은 사실 우주의 행함이죠. 저와 제 여자친구가 만난 스토리를 짧게 공유를 해보자면 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처음에 호감을 가졌을 때 제가 당시에 알바를 하던 식당에서 일주일 내내 손님으로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 호감 있는지 몰랐죠. 그냥 손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제 식당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저를 3일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식당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서 지하철역을 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만날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여자친구는 저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기로 한 마지막 3일 차에 갑자기 저한테서 그날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생일 파티하니까 무조건 윗동네로 올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12시간인가 쉬는 시간 없이 일한 날이라서 너무 미안한데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생일 파티를 참석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래 뭐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착적으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라 그런 적이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엄청 친하거나 자주 보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무조건 저보고 계속 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파티에. 그래서 그날 식당일이 끝나고 밤 11시 반쯤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거의 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들어왔죠. 제가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 여자친구가 저를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를 기다리는 걸 포기를 하고 교통카드를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 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운이 좋게 같은 지하철을 타고 연락처를 공유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 그 결과를 만든 건 외부의 힘이었어요. 외부의 힘으로서 당시 그날 생일이었던 제 친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우연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인연이 닿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만날 확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지금 거의 8년 넘게 사귀고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선물 공세를 해도 노력을 해도 안 이어질 인연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이어질 인연은 절대로 안 이어지고요.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이 우주 내의 모든 일이 그렇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건과 결과와 이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우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조차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진상 손님조차도 우주가 허용을 했기에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주가 이 사건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왜 이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더했고 덜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꽃이 노력을 해서 피는 게 아니고 태양이 노력을 해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노력조차도 자연스러운 우주의 창조현상 중에 일부일 뿐이죠. TV만 보면서 살다가 로또에 당첨될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쉬든 쉬지 않든 사업이 잘 될 운명이라면 잘 될 거고 진급을 할 운명이라면 진급을 할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것이라고 점찍은 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그 정해진 시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현실적인 확률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생의 모든 확률은 100%거든요. 논리적으로 0.00001%의 성공 확률을 가진 일도 그걸 달성할 사람에겐 어차피 처음부터 100%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될 거라 걱정하시지 마시고 될 일이 아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뭐 운이 안 좋아서 안 됐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라면서 후회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영상의 초반으로 들어갑니다. 집착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착, 공포와 두려움을 없앨 때까지 계속 그 상황을 보여줄 거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예시로 항상 어렵지 않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애인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사람과 잘 돼도 좋고 안 되면 조금 아쉽지만 뭐 인연이 아니겠지 하면서 집착은 없어요.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하나 안 보낸다고 나를 싫어할까? 라는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어요. 결과가 내 선택에 달려있든 운명에 달려있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될 인연이라면 되고 안 될 거라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착, 공포, 두려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순조로운 거죠. 이 예시가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결핍, 집착과 두려움이 없이 무언가를 열망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선호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동시에 결과는 우주에게 내맡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영성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도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자신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우주가 나를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일이 일어나게끔 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로아버림 이라는 책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